정답 둘 다 엉덩과 어이구 근데 비속숙한 악자라는 알지만 어떻게 말한지? 그 다음에는 점프로 또 산타가 뭐 가져와주고 심심하시면 점프 있다 잘 찾아와 컷. 오케이 잘 됐죠. 컷이요. 이거 첫 번째로 할게요. 이거 옆에 꽂아야겠지. 옆에. 잘해주세요. 컷이요. 여기 차 보여서 어떻게 잘 보여. 이런 것도 전체 다 보여야 돼. 콜론이 보여주려고. 콜론이가 이거야. 콜론이 들어간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보고.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 불씨를 안고 가는 거고. 십자가를 틀어주세요. 다음은 불길에도 괜찮다는 그 목소리를 빈다. 이제 됐습니다. 형이 어때요? 뭐하네요. 나성이 잘 맞춰서.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네네네. 열리고 네. 가셔서. 아니지만 또 설 수 있는 건 서고요. 만들겠습니다. 마이크 섞인 거 보면 다른 일들. 자 여기 리헌설틱 포인트 운동과 부탁드립니다. 다 알아서 드렸죠? 해esselď Enough. 어나. 한글자막 by 한효정 체다 장라지 잠시요 iriii 내 심심이 잘 안 보여 잠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 에너지 치킨 하나 둘 가르쳐 지금 바로 하시면 되는데요 betting 세게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짧게 딱 길게,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. 네. 전화연의 출연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전화연의 출연이 꽃나밥이에요. 꽃나밥이. 내가 꽃인데 무슨 옷이 필요하니. 아우. 제발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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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구경이 화이팅. 최고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. 아무나 감동이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제가 너무 잘한다. 정파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난 구경이를 볼 거야. 난 구경이를 볼 거야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배우 김수로입니다. 구경이에서 고담 역할을 맡았는데요. 악역이 들어왔어요, 저에게. 감독님이 어떻게 해서 저를 이런 배역을 주셨을까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한 것 같아요. 이런 대본을 거의 드물게 받아서 너무 대본도 재밌고 찐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특별 출연으로 감사하게 출연하게 됐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구경이 재밌게 보시고요.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